까꿍! 안녕하세요. 이게 뭘까요? 지렁이 관찰 키트예요. 이 지렁이 관찰 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그리고 또 내 손에서 꼬물꼬물 가요. 아, 그리고 세 숟갈! 그 다음에 세 숟갈! 히히히히히히히히히! 아이고, 내 손에서 꼬물꼬물 가요! 세 숟갈! 그 다음엔 세 숟갈! 여유는 안녕! 안녕 얘들아~~~ 아이고 좋다 좋다 크림 제일 좋아해요 대박 대박 오~~~ 이야~! 보는 맛이 있지 짜릿짜릿한데? ㅋㅋㅋㅋㅋㅋ 2019년 거짓말 은채는 3-3 은채에서 한질Reg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